춤추기 비닐 이게 뭐죠? 와우 리얼리티에요? 뭐 하는거? 서정지 바보노 뭐지? 도대체 뭐길래 하나도 안 알려주시는 거죠? 뭐야? 뭐야? 안 해봐주세요. 다음 게 뭐하는 곳이야? 여기 들어오는데 뭐예요? 탭을 위해 논숨은 1번하고 2번 두숨으로 읽으세요. 아 잘했어. 나 말면 또 안아주지 못하네? 이게 뭐야? 안서한 활동 중 두 가지 버킷리스트를 이룰 수 있습니다. 안서한 활동하면서 꼭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 두 번째 기회와 라이브를 작성해서 앞으로의 상자를 넣어주세요. 단, 시간 가지만 버킷리스트만 넣어주셔야 합니다.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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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스. 활동을 하면서 하면서니까 하면서 실현이 가능한 거겠죠? 제가 처음인 거예요? 도전? 도전? 이거 어떡해요? 뭐가 있어요? 어떤 거 생각하시고 이걸 만드신 거예요? 너무 어려운데? 두 가지니까 그럼 안? 근데 뭔가 다 이뤄야지 좋은, 나한테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뭔가 싱시한 거 실수는 없잖아요. 그쵸? 그럼 저 활동 중에 이루고 싶, 일을, 활동 중에 하고 싶은 거니까 저는 일단 일을 팬매니저한테 이거를 뭐 못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, 그쵸? 일단 쉬운 걸 먼저 쓸게요. 일단 저 일을 매리하기 해갖고 저 무대 안 하고 저렇게 공헌폭하면 안 돼요? 브이로그 찍어서 올리기 괜찮죠? 브이로그 찍어서 한번 제가 올려보고 싶습니다. 잘해 주시겠죠? 그쵸? 두 개? 1위를 하고 싶다. 멤버들과 예능을 나갈 거야. 약간 연예인이나 막 그런 거 골라운 토 이런 거 나가고 싶어. 멤버들과 가고 싶어. 일단 버킷리스트 1위는 다 똑같은 거 같은데? 1 1위를 하고 싶다. 아, 실현 가능한 거. 그래. 쓰면 이루어질 수 없어. 일단 1위, 1위. 활동하면서 꼭 이루고 싶은. 1위 하고 싶습니다. 벚꽃 구경을 가고 싶어요. 벚꽃 구경을 가고 싶어요. 벚꽃 구경. 벚꽃 구경. 제 벚꽃 리스트입니다. 예. 시간 가능하기지에 카메라와 함께. 어떻게 카메라와 이걸 했으니까 인정해야 되니까 이건 쓸 게 없어. 계속 2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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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브러킬리스트? 뭐라고 해야 되지? 활동 중에 아마 어려운 게 아니었어 이름 적어야 되는구나? 맞다 이름 적은 걸 까먹었네 와인 너무 멋진 버킬리스트를 적었는지 바보일까? 되게 아름다운 거 썼구나 유 유필 치킨 조시 내가 하는 거야 집단이 지켜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노력해볼게 1위하기 2호랑 묵방 아니요 VL 봐봐 이거 아주 이거 데려왔을 때부터 생각해본 거 같은데 아주 감사합니다 담박해버렸어 두 가지? 두 가지? 두 가지? 나 이미 많은 도전을 해서 나에게 도전을 뭘 할 수 있을까? 운전면허를 계속 재인 언니한테 얘기하고 싶거든요 운전면허를 따야 하는데 저도 이제 성인이니까 그래서 운전면허를 따고 싶은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스킬이 필요해서 이걸 딱히 시간을 낼 게 없었지만 하지만 필긴 잘 쓰지 않을까요? 보다는 보다는 그래서 운전면허를 따고 싶었으니까 운전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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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번째 부모님에게 편지쓰기 부모님에게 편지쓰기 최근에 책을 읽다가 그 누군가의 부킷리스트에 부모님에게 편지쓰기 이런게 있더라구요 엄마아빠가 써드리면 됐다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읽는데 이것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정했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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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댄스의 펌시플레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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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방이 슬프니까 이 모양으로 잘라서 여기다 이렇게 붙이고 아파모델을 하는것으로 펴주고 좀 보내주세요 이것도 말해요 나한테 맛있는거 사줄게 난이만 나한테 맛있는거 샀어요 펌시플레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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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시기에 가장 유행하는 먹을 것 사주기 펌시플레이스 펌시플레이스로 빼고 액 잠시만 프레이스플 전체 붓 흰 게 Imp X 4 멤버를 함께 불러서 혼대에서 뿜뿜과 I'm so hot을 버스킹 한 걸 좋네요 좋아하실 거예요 시민 분들께서 비만 안 오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버이브 제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럴 수 있어 충분히 이럴 수 있어 안녕 여러분 저희가 리얼리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리얼리티를 찾아뵐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신나고 아 근데 뭔가 이런 거 해보고 싶었거든요 저희끼리 자체에 리얼리티를 하고 그런 거 되게 재밌을 거 같았는데 드디어 하네요 몽홀랜드의 플랜 넘버 워 오케이 시작합니다 제 버킷리스트가 다 이루어지고 제 벌칙이 멤버들에게 걸리길 바라면서 저는 가보도록 하게요 안녕 저 버킷리스트 꼭 이뤄가지고 벌칙 안 담아보도록 할게요 그 사람이 치킨이 없다 아 어떡해 뭐하지 난 저라면 그쵸? 근데 만약에 못한 사람이 많을 경우 많으니까 한 사람이랑 하나씩 내가 치킨 때문에 못 찍힐게 내가 치킨 때문에 못 찍힐게 내가 치킨 때문에 안녕 안녕 끝까지 안 해 근데 이것의 공건은 저희가 1위를 하느냐 마느냐 했군요 1위를 못하게 되면 싹 다 다 같이 이 벌칙을 7개의 벌칙을 7명에 다 해요 그냥 1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안녕 밥 먹으러 갈게요 너무 즐거운 티타임이었어요 아아 안녕 이번에 I'm so hot 이번에는 버킷리스트를 다행 모두가 할 수 있을지 진짜 끊지 않네 전국 성공할 거예요 전국 성공할 거예요 전국 성공할 거예요 실패해서 꼭 한 곳에서 말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서 치킨 찍으러 갈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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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